Q. 자 리는웅 자, 리노씨 저희가 지금 아침에 청남부터 시작해서 골목식당을 먹었고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가폐가 와서 홀링 센터, 네 그쵸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짚어야 다 남이선 것 같아. 그쵸. 하루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아니잖아. 굉장히 활동적인 것들을 했으니까 저희가 힐링 타임을 위해서 이미 힐링을 하고 계시네요. 힐링하고 계신 스트레이키즈 분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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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디를 만나다. 아, 네. 작년 초쯤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이제 놀러 간 기억이 있었을 텐데 펜션 잡고 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뭔가 가평 오면은 또 저희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그런 장소를 타기가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한번 볼까요? 네. 어깨 근파로 한번 갑시다. 어깨, 렛츠고. 바로! 체력할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짜잔! 샨이 형이 사비를 557만 원을 들여서 이 감을 잡았다는 557만 원. 내가 그랬다고? 야, 좋은데요? 그냥 자이비! 네. 자, 저희 아까 이제 볼링에서 저희가 이제 내기를 했다시피 저희가 이제 못 먹은 팀이 있잖아요. 네. 우리 게임 다 끝나고 밥 먹을 시간을 가질 건데 또 뭐 중요한 건 빼먹었어요. 뭐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 하실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뒷정리, 뒷정리. 뒷정리 벌칙으로 이제 한번 이제 어떤 누가 이제 설거지 하는지 이제 결정을 하려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첫 번째 게임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준비됐나요? 네! 오늘의 첫 번째 게임은 바로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하하! 여기 들어가! 어디세요? 아, 못 가. 어? 헬로. 오오. 오셨군요, 오셨군요. 자, 손님. 네. 뭐를 오케이,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자아. 이걸 선택했습니다. 짜자잔. 짜자잔. It's so easy, man. 거기 있잖아. 거기에서 야, 많이 나와. 거기에서 봐봐, 너. 와우. 이거 뭐야,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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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뭐, 뭐야? 뭐하냐? 하하하하. 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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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 아, 소매야. 이 자식. 야, 이 자식 소매. 뭐, 뭐하시는 거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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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아니야, 저거, 저거, 야, 너무 설정이야, 이거. 완전 설정. 완전 설정. 아니야. 아니야. 이리 와. 이리 와. 나, 너 읽어. 너 뭐하는 거야,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너. 너 가만히 있어, 너.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무슨 짓이야? 야, 내가 딱 consegue 우울 게. 너 뭐하는 거야? 야 너 뭐하는 거야? 너 뭐하는 거야? 아! 얘 나 썼어! 너 일로 와! 뭐하는 거야? 너 뭐하는 거야? 지금부터 15분을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너 과자 뭐하는 거야? 너 과자 뭐해? 너너너너너너 너 올라가! 자 자 과자 먹을 사람 어? 나 아 잠시만, 다 먹이만 끝나는 거 아니야? 아, 멤버들한테 멤버들한테 과자 먹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야, 이제 들어갈 사람 누구 있어? 안 먹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먹으면 안 돼 야, 먹으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야 하나 줘봐 아니야, 아니야, 야 하나 줘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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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줘봐, 줘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혼돈의 카운트를 보고 계십니다 두 살 100% 백도어 완창하니 하이 창민 왜 안 앉고 더! 어 너! 안 앉아 안 이러고 아니야 아니야 형 아니야! 자리 저려서 좀 더! 아니야 어차피 안 들거든요 이거 아닌 거 알아? 게임인가? 자꾸 주마 주말돼 얘 얘 잠시만 우리 앨범에 있는 노래 다 부르면 성공 아니야? 우리 앨범에 있는 노래 다 부르면 성공 아니야? 조용히해서 야, 조용히 하고 있어.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야, 조용히 하고 있어.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안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냥 약간 관심받고 싶어서. 에이, 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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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파이언! 빅 파이언! 아, 조용히 해! 아, 조용히 해! 승민! 승민! 나? 나는 이미 끝났어. 나? 난 이미 끝났어. 아, 끝났잖아. 난 끝났어. 들어와! 야, 그냥 뺨을 그냥. 야, 쟤는 그냥 망했다. 무슨?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야, 휴대폰. 아, 마셨어. 어, 둘 탈락이 있나? 내 방에. 난 끝났어, 이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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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터크 끝나가, 백터크 끝나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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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불러. 야, 이제 위대위빈 쉽게. 야, 내가 바로 끝내게 해줄게. 야, 그만 불러. 야, 이제 이르게 할수록. 이르게 할수록. 이르게 할수록. 이르게 할수록. 그만 불러. 그만 불러. 너 그만 불러 얘는 과자 다 먹기거든? 야 맛있게 먹어라 야 나도 어차피 이겼기 때문에 남들을 말릴 생각이 없어 맛있게 먹어라 너도 좋아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현진이, 현진이 한 명밖에 없다고? 안 돼요 쌍민 You're lying What is your problem? 어? Hey, you wanna kill me? 너 미안해, 일루와 너 일루와 너 뭐하는 거야 지금 너 했다고? 아니요 하 뭐 연락 받았어 가사도 틀림없이 가사 안 틀렸어 아니야 틀렸대요? 어 상민 왜 안 앉고 서 있어 어 너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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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치워 이제 들어가 저번 거니까심 이제 몸 편으로 퍼레 깜당 안 돼 빠지지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자리 저러서 좀 해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안 들거든 이거 아는 거 알아 무슨 게임 한 건데 어? 무슨 게임 한 건데 그냥 흥얼 흥얼을 넘기면 안 돼 또박또박 또박 가사는 그냥 들리게 어 어? 아 다 치워 이제 들어가 저번 거 가사 아 아 쟤 힘 너무 세졌어 근데 아 자꾸 카는데 내가 날아가 계속 아 ㅋㅋㅋㅋ 아 이 개울어 야 일단 예나 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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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 题 아 예나 이불부터 이불이라 아 가요 팔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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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áááá아 파이팅! 야, 파이팅! 파이팅! 아니, 파이팅 좀! 파이팅! 야, 파이팅! 파이팅! 야,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쎄다! 야! 예에이! 쎄다, 예에이! 야, 레오한테 탈락이야 고생했다, 이현아 야, 너 끝났어? 끝났어 진짜 베개가 미션이었구나 어우 뜨거워 나 데려줄게 아 어려운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간이 흘러가 야 너 끝났어? 야 넌 뭐하고 있는 거야? 너 올라와 아 그럼 재미없어 올라와 올라와서 그 이불을 쥐어뜯든 너 머리를 쥐어뜯든 둘 중에 하나만 할게 이거 내 미션이야 안 되겠다 야 끄집어 올려 끄집어 올려 일로와 일로와 아 나 이거부터 떼 야 야 이거부터 떼 떼 떼 떼 떼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아니 내 핸드폰이다 야 내 핸드폰이 없어졌어 아 너무 힘들어 우와 너 뭐야 뭐야 뭐해 이걸로? 반대로 가 아 반대로 가 짠 자 아이씨 내 이불 야 아니 나 핸드폰 소매치기 당했어 내 것도 없어졌어 왜 내 건 어디 갔어? 내 휴대폰 어디 갔죠? 아 나 아니야 안 가져갔어 난 내 폰밖에 없어 너 안에 두고 온 거 아니야? 야 야 야 야 도매치기 누구야? 형이 이불 내놔 이불 안 가져갔어 올라와 안 가져갔어 야 탄빈이 형 형도 좀 형 것도 좀 형 것도 접속에다가 형도 나 아니야 형이 핸드폰을 깨어 야 야 야 일단 일단 1층으로 일단 2층으로 아 그럼 엄마가 돈 나올까봐 그래 아 아 장난 안 오죠 올라와 얘희부터 올라와 얘희부터 올라와 형부터 올라와 얘희부터 올라와 형 왜 갑자기 여기 있어 휴대폰 휴대폰 야 얘희부터 올라오라고 그래 휴대폰 야 얘희부터 올라오라고 그래 야 휴대폰 아 경비리 형 안 올라와 얘랑 탈이 여기 포함하시 얘랑 탈이 여기 포함하시 얘랑 탈이 여기 포함하시 quela 야 구 emerges 고 laughs 야 어 야 아 무슨 소리야 왜 길돌구 오케이 교덕이 심하시네 Individual 잔뜩 왜왜왜 아니야 야!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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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보 막아! 아니야! 안 막아! 안 막아! 아니야! 아니야! 핸드보 빼놔! 안해라! 우리 핸드폰 어디 있어? 우리 핸드폰 어디 있어? 불어 손실이! 손손이 불어 앨드보, 하겠어! 어, 야, 손손이 야, 가서 갤러리 삭제! 야, 갤러리 삭제! 갤러리 삭제! 갤러리 삭제! 갤러리 삭제! 나 지금 목숨을 걸었다! 내 핸드폰 어디 있어? 내 갤러리 삭제! 나 갤러리 어떻게 쓰일지 몰라! 나 갤러리 삭제! 나 갤러리 어떻게 쓰일지 몰라! 야! 야! 뭐야! 야, 내꺼! 갤러리! 야, 암마리 갤러리! 야, 갤러리! 갤러리! 아,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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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갤러리! 야, 네네! 야, 삭제했어, 삭제했어! 삭제했어, 삭제했어! 올라가, 올라와 올라가요? 뭐 삭제했다고? 삭제했어, 삭제했어. 다 됐다, 됐다. 자, 일단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실패하신 분들도 있고 창빈이, 창빈 거부터 확인해볼까요? 난 엄청 안 했으니까. 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얼굴 한 명도 안 비춰졌어. 얼굴 안 했어. 실패! 실패, 탈락!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타락한 사람이 딱 두 명이죠. 아닌데요? 맞아요.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뭐 했어요? 휴대폰 세 개 형식이었습니다. 휴대폰 세 개 형식이었습니다. 휴대폰 세 개 형식이었습니다. 아하. 끝났어? 아하. 끝났어? 야, 네가 나랑 같이 찾는 거 아니었냐? 어? 난 휴대폰 같이 찾고 있었잖아. 난 애초에 휴대폰 없었어. 난 저쪽에 있어. 아하.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야, 휴대폰. 빠졌어. 약간itely 눈 찾는 거 아니야? 헝 이리도 와. 이리도 와. 너, 이리도 와.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뭐야? 야야야야야! 뭐야? 뭐야? 이쪽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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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반대쪽 파이팅! 야! 네 이불! 나 이불까지! 나 이불까지! 아니요 빨리! 7! 아니요 빨리! 8! 7! 6! 5! 3! 3! 2! 3! 4! 5! 5! 5! 5! 이런 게 또 반전 아닙니까? 와 너 대박이다. 스트레이키먼 스타일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좀 불이 붙입니다. 한우! 한우! 돼지 말고 한우 먹자! 한우 먹자! 나 갑분사 타임! 아! 음 잘 먹네 창민이 형!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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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아주!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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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오늘 아침부터 저희가 하루 정말 알차게 보냈잖아요. 진짜 고생 많으십시오. 오랜만에 식당 간 것부터. 아! 네! 정말 오늘 너무 약간 꿈같은 하루였어요. 지난번에 이제 추억들, 지난 추억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가 떠올리면서 이런 투어를 한 거잖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또 함께 하니까 또 되게 새롭고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스테이도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은 와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마크 한번 붙이고 가볼까요 오늘도? 어디다 붙일까요? 가지고 있죠? 저 문 어때요? 딱 출입문에. 오 좋아요 좋아요. 출입문이요? 깔끔하게 그냥. 깔끔하게 그냥. 아까 리노랑 얘기. 깔끔하게 그냥. 오케이. 붙이고 올게요. 따르라라따 따르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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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붙였네 깔끔하게. 깔끔했다. 깔리하네. 이렇게 투어를 이렇게 꾸며봤는데 여러분 재밌었죠? 네. 좋았죠. 꿀잼. 좋습니다. 그럼 우리 스테이도 나중에 꼭 저희 스페셜 스트레이 키즈 투어를 한번 경험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스트레이 키즈였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더욱 투하.